4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협회의 업무입니다. 241페이지 협회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4번 정보제공의 업무가 있습니다. 32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정보제공 업무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교육 내무 하시고요.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실무 교육이나 연수 교육은 수탁 업무죠. 그 2번에 수탁 업무가 있네요. 시도지사로부터 실무 교육, 직무 교육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연수 교육은 수탁 업무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2번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협회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협회가 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공제사업인데요. 3번에 양가로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맨 밑에 241페이지 동그라미 2번 협회는 이 공제사업은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입니다. 비영리사업 밑줄 치시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비영리사업, 비영리사업은 주주배당을 하면 안되죠?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 양가로 3번 공제규정의 승인입니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장관 승인입니다. 국토부장관 승인 밑줄 치시고요. 승인을 얻어서 얻어야 되고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입니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협회 총수입액액서 총수입액액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양가로 5번 공제회계인데 공제회계 관리입니다.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토부장관 승인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입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밑줄 치십시오.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양가로 6번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요. 시정명령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금융감독 원장으로 하여금 국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국토부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공제운영위원회 동그라미 1번 둔다. 둔다. 네모하십시오. 앞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었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2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회는 19명 이내입니다. 19명. 19명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데 2번 및 3번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미만 3분의 1미만입니다. 2번 3번이 뭐냐면 협회 회장 그 다음에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게 리언의 변호사 공인에게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리얼의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5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5년. 5년 유경음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의 공제사업 개선 명령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방법 등의 변경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 국토부 장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건정성 유진대 11번에 반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100분의 100이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하면 항상 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직업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국공인계사협회의 경우 약 천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5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부, 지회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24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인데요. 국토부 장관이죠. 전부 다. 협회 지도감독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상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리행위증하는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됩니다. 정표가 조사검사 증명서죠. 공무원증하고 조사검사 증명서를 증표라고 합니다. 3번 협회의 보고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에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신고 사항은 협회가 지회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 지부는 시의 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경우입니다. 설치한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설치한 경우에 신고를 합니다. 사후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부지회 설치 신고만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었죠.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빼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 지부 설치 신고는 시의 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입니다. 기본서 251페이지 보축입니다. 보충적 규칙입니다. 보충적 규칙이 보축이죠. 업무 위탁인데 252페이지 실무교육 위탁입니다. 실무교육 업무 위탁인데요. 실무교육 업무 위탁 첫 번째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될 대학 전문대 고등교육법에 관한 학교가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여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요건은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 2번에 전임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3번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5번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6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몇 미터 양가루 2번 강의실은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그 다음에 253페이지 시험업무 위탁입니다. 시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죠.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입니다. 253페이지 행정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되겠는데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보면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험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 할 때에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혹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4페이지 2번 위탁시인데요. 산업인력공단의 위탁에 쓰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254페이지 밑에 기출문제 나온 거 풀어보시면 되겠죠. 거기 3번에 있는 고용신고 직원 고용신고할 때 수수료 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대여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개업 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승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계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32회 시험에 포상금이 두 문제 나왔습니다. 공인중계사법상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 관한 법률상 포상금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 양가로 2번 256페이지 포상금 지급 내용인데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소유되는 비용은 100분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액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100분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밑줄 치십시오. 발각된 후에 하면 X입니다. 발각되기 전에 등록한 정의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건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동그라미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월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월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6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균등배분 밑줄 치세요. 균등배분 2인 이상 밑줄 치시고 2인 이상이면 균등배분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2명이 오면 25만원씩 주는데 만약 1명 5만원 받고 나머지 1명 45만원 받겠다 합의해 오면 그 방법대로 지급을 합니다. 7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최초로 신고 밑줄 치십시오. 두건 동그라미 하십시오. 2인 이상이면 균분 여러 명이 갖춰오면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한 달 전에 접수하고 한 달 후에 접수했으면 먼저 접수한 사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험에는 2인 이상의 경우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하게 지급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2건 이상이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이론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제 기본이론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고 기초이론은 지금 11월 12월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기초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공중개사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 정도를 파악하는 강의였습니다. 이제 기본이론강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심도 있는 강의로 시험에 강의만 들어도 정확하게 내용만 파악한다면 90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입문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기본이론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